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생애비 세미나 히브리서 강의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5장과 6장과 7장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시니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지금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서주는 자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삼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릴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경험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유혹당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에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고 참된 대제사장 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보가 무엇입니까? 중보는 우리를 도와주는 일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중보는 우리가 회계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시면서 우리 주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중보는 또한 우리가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일도 포함한다 그 말입니다 용서하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은혜를 나눠주시고 힘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조 앞에 담배에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담배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험받아서 승리해 본 경험이 실제로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조 앞에 담배해 나아간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읽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어떻게 해요?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그대로 지니고 계시고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단 말이죠 인간 중에서 대제사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늘성소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대제사장 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살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입니다 대속죄일 날 말이죠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과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에 있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까? 그것은 시편 2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왁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혹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인간이 되셨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이제 성천에 올라가실 때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 보실래요? 로마서 1장 4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인 것이 인정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사도행전 13장 30절부터 33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희도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 아들이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그 장면과 맞물려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어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 세대에게 반차를 쫓는 제자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 세대에게 반차를 쫓은 대제자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 세대에게 관한 권한은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통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쓰시고 인간의 입장에서 사시면서 그런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어떻게 순종하게 되는지 그 순종함을 예수님도 당신의 직접적인 생활을 통해서 배우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배우시고 아셨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다고요 예수님도 여러분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범입니다 우리도 이 연약한 몸 가운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면서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시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충분한 생활을 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충분할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생활을 우리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0장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10장 7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이 말씀 가운데 참 정말 우리를 이해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고 거듭난 마음으로 살면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고난스러운 생애 가운데서 그런 육체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온정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범이 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아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과 5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사실 때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지력이 성장했고 지혜가 성장했고 몸도 육심도 어린아이에서 점점점점 커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 인간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려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꼭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시고 그런 인간의 육신 속에서 순종해 나가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셔서 그 호난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정말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승려는 경험, 마귀와 죄와 싸워서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직접 체험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모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합니까? 5장에 아 예수님은 우리 대제사장인데 어느 반차를 쫓아서 멜기 세대계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거 단단한 음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비시대 말이죠 이 제사장들 숫자가 하도 많아서 24반으로 24반열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24반열에 어느 반에 속한 것이 아닌 멜기 세대계의 반열을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멜기 세대계의 누굽니까? 좀 어려운 문제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전만 먹고 우유만 먹으니까 말이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영적인 경험과 성경의 지식이 어린아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도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딱딱한 음식을 다 알고 이해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좀 딱딱한 음식을 좀 먹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멜기 세대계의 누굽니까? 먼저 알 것은요 양의 피가 흘려진다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양의 피를 흘린 다음에 성소제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휘장 앞에 뿌리고 중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속죄가 이루어지죠 피만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대속죄일 날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괴 위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누가? 대제사장이? 죄를 도망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당신의 공도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용서하시면서 또한 우리 죄를 승리하는 그 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중복의 사역을 하늘 성소에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사업은 십자가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양만 죽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제사장의 중복의 역할이 제사장의 사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속죄를 하늘에 가서 계속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멜기 세대는 누굽니까? 멜기 세대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죠? 장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거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멜기 세대가 누군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종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 세대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대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이를 멜기 세대에게 주옵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신비의 인물입니다 그는 살렘 왕이라고 했어요 살렘 왕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6장을 가기 전에 히브리 7장을 먼저 땡겨서 히브리 7장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 7장에 멜기 세대에 대해서 다 설명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7장은 멜기 세대 대제사장에 대한 장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7장으로 갑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 이제 멜기 세대에게 누군가 하는 것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멜기 세대는 살렘 왕이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여러분 여기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멜기 세대는 살렘 왕이라 그랬습니다 살렘 왕은 무엇입니까 살렘 왕은 평화의 살렘이란 뜻은 평화의 예루살렘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그런 뜻이에요 살렘이란 말은 평화란 말이죠 살렘의 왕이에요 살렘 도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오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여러분 여기 보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고 멜기 세대의 뜻은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 세대는 어떻게 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묘사지 인간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마 이제 보면 알겠지만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은 아니고 또 예수님이 내려주신 것 같지도 않고 혹시 성령님께서요 인간이 보이는 입장에서 그런 모습으로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 계속 읽어보십시다 이 살렘 왕이 여기에 보니까 그저 아마 그 시대에 살렘 왕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당신의 종에게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에게 뭘 줬습니까 그분에게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십일조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분이 멜기 세대에게 아비도 없어요 어미 어머니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십분의 일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의 십일조를 드리고 제사장으로 인정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드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 세대는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브라함도 멜기 세대에게 어떻게 해요? 십일조를 드렸다 그분이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그 멜기 세대는 레위의 자손이 아니지 않느냐 그 전에 있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간의 제사장의 반열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배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십분의 일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이분은 멜기 세대는 하나님이라 레위보다 더 높고 아브라함 보다 더 높은 분이다 그런 뜻이죠 또한 십분의 일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야마 십분의 일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 세대에게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장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 자손으로 제사장 된 것이 아니니까 특별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지하기 위해서 멜기 세대에게 장세계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장 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멜기 세대에게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야마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 세대에게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월 필요가 있었겠느냐 레위 자손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사업을 끝낼 수 없는 것이지 그것은 상징이지 않느냐 참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 되겠죠 제사직분이 번역한 적 변역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재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인간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것이 아니다 참 제사장이시다 그런 말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16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개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야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 세대에게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하여도다 아 예수님이 그래서 멜기 세대에게 반차를 쫓아서 오신 제사장이다 그런 말이죠 아 18절입니다 전에 개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정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냐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이라데 제사장들이 숫자가 많은 것은 죽음은 그 다음이 또 있고 또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시니까 한 분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제사장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 충보자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변치 않는 제사장 우리가 항상 필요할 때 달려가서 기도하고 그 가슴에 우리 얼굴 묻고 눈물 흘릴 수 있는 분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경험하시고 온전히 계셨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제사장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늘 나가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형편을 이해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26절입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롬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대석제일날 말이죠 대제사장은 자기와 자기 가족과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속죄를 드려서 정글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석제일날 지성소에 들어갔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 제사장 되십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냐 이렇게 해서 7장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진짜 대제사장 래위의 반찰을 쫓은 인간 자사장 말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참 경험을 다 이루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우리의 참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서 성소해서 이 주님의 구속사업을 이루시고 있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 세대의 반찰 쫓아서 된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스 6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스 6장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스 6장은 말합니다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들한데 나갈지니라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냠바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컹귀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초보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이해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더 위로 올라가자 좀 더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기본적으로만 알고 살지 말고 좀 깊은 것을 알자 말이에요 진리를 더 깊이 알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수박 겉할 기식으로 읽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또 장로의 지도자들 설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잘 모르는지 몰라요 그저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압니다 그러나 더 앞으로 깊이 나가자 말이에요 대제자장 되신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를 받고서 온전한 품성의 경험으로 그저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경험해서 높은 품성의 수준으로 올라가자 그 말입니다 더 온전한 영적인 이해의 수준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사다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경험을 다 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대제자장이 되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나갈 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나은 예수님의 품성의 수준까지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기본적인 상황을 하지 말고 그래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진리의 온전한 이해와 경험이 있은 이후에 진리를 줘버리고 속죄죄의 은혜를 부인하고 나가버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고 제사장 되신 것을 이해하고 용서받고 십장을 이해하고 성령을 받고 살다가 그가 어떻게 욕심에 또 빠지고 죄에 또 빠지고 그가 와락해져서 뒤로 물러가버리면 속죄죄의 은혜를 부인하고 나가버리면 더 이상 구원이 없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아 내가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았다 내가 구원 받은 다음에 아무리 죄를 지고 잘못을 해도 아 그건 상관없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다 내가 따놓은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가락한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구원의 능력 속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진리를 알고 의의의 경험을 맛본 다음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지고 물러가 뒤로 물러가버리면 은혜 시간이 끝난단 말입니다 은혜 시간이 끝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삶을 받지 못한다고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보금 12장 10절에 말씀했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령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습관적인 죄를 베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고 감아주실 때 거절하고 거절하고 또 미루고 미루고 미루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해집니다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보다 용서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완악해진단 말이에요 은혜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의 가운데 가시와 엉컹기가 난다고 했어요 좋은 실을 심었는데 우리의 품성이 잘못돼 버려요 죄의 습관이 나오고 여러분 가시와 엉컹기의 성품이 나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래 우리가 어떻게 하자 부지런하자 열심히 부지런하자 변치 말라 한 번 결심했으면 끝까지 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뒤로 후퇴해서 돌아가지 못하게 뒤에 있는 다리를 불태우고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뒤로 돌아갈 수 없도록 뒤에 있는 것을 다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더 이상 돌아보지 마십시오 욕심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매일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번 구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죄를 승리해야 합니다 진리가 매일매일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습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 당신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실 때 당신 자신을 두고서 맹세하세요 여러분이시여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맹세함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린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겪으신 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히브리서 6장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부리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여 가르쳐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의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나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사실과 두 번째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나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어느 휘장 하늘 성수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맹기세대계의 반사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거짓말하실 수 없는 사실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겠다고 결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맹세한 언약을 가지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구원의 구속이 내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휘장 안에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 성수에 들어가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구속이 이루는 것이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맹기세자에게 반사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계시고 거짓말할 수 없으신 그분 맹세로 언약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만 우리가 변하여 그렇지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대속죄일 날 여러분 매일매일 양을 끌고 가서 성소 뜰에서 회개하고 죄진 사람들은 그들이 용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속죄일 날 왜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경험이 왜 또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데 누가 우리 인간들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와 맨 마지막에 가서 정말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똑같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는 인치는 시간입니다 대속죄는 심판의 날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대속죄를 인친받는 날 심판의 날로 다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계속 계속 가서 예수님의 중보하시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은혜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눈물 흘릴 때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 무엇이요 그런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승려하고 우리를 온전히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도와주시는 은혜를 항상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소에 있는 법계 위에 있는 시운자입니다 왜 법계 위에입니까 법계 속에 식계명이 있어요 식계명 위에 시운자가 있습니다 시운자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범죄 아닙니까 죄는 주의 계명을 명령을 범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주님의 구속사업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일어나서 달릴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구속사업이에요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살짝 용서하시고 다 됐다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과 우주 앞에 의로운 자로 증인으로 보이시는 일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맹세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 하늘을 좀 봐라 뭘 보느냐 많은 별들을 봅니다 좀 별들을 헤어봐라 어떻게 저 많은 별을 셀 수 있습니까 못 셉니다 너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아직까지 그에게 아들이 전혀 없었지만 그는 미리 믿었습니다 우리 속에 마지막 온전한 품성과 완전한 승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주님은 거짓 증거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자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큰 소망 안에서 휘장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소망이 마치 닷 같아서 큰 데라도 닷을 바다에 내리면 아무리 물결이 쳐도 파도가 쳐도 흔들려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닷이 흔들하게 바다 밑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변하지 예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뭐가 생겼습니까? 아들이 생겼어요 그 늙은 그 몸이 늙은 부인과 함께 아들을 낳아서 기적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을 의의로 여겨주시고 의의의 결과를 주시는데 그것은 아들이 이삭에 나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의 품성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온전한 가운데 나갑니다 회개한 다음에 계속 성장합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고 뛰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로 안에서 진리를 더 깊이 알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막여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하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14장에 어떤 말씀이십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의 보조 앞에 섰는데 그들에게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무슨 뜻입니까 아 거짓은 그저 입술하는 거짓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남을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남에게 거짓 증거하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것은 우리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의 겉으로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깊은 동기와 소원까지도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목숨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뺏긴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에 환란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인침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하게 경제적인 참 무서운 그런 제재를 가하면서 핍박이 올지라도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이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조합해 다 희생할 각을 가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데리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요 멜기 세대의 반찬을 쫓아 역사신 대제사장이라고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성을 가지고 오셔서 성육신에서 우리처럼 살아보신 다음에 눈물로 간구로 기도하시면서 죄를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그래서 그가 눈물로 기도하고 고난을 통해서 고생해보면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우리의 경험을 대신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지금 사도바울은 히브리스 1장부터 7장까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8장과 9장과 10장을 봅니다 그것은 정말 하늘 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 이 놀라운 말씀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내려보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